하나님 아버지 새벽 공기가 이제는 점점 차갑게 느껴져 갑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기대와 간절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지만 사실 요즘은 계속해서 들려오는 가슴 아픈 소식들로 인해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치 심장에 큰 돌이 얹혀진 듯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들의 소식을 보고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멍멍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진히 찾아 위로하여 주시고 이 고통의 긴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비탄에 빠져있는 국민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숨겨진 위험한 요소들을 면밀히 살피게 하시오 다시는 고귀한 생명들이 헛되이 사라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주님의 도우심과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공한 이에게도 주님이 필요하고 실패한 이에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이에게도 병약한 이에게도 담대한 이에게도 낙심한 이에게도 합격통지를 받아든 이에게도 불합격한 이에게도 주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두려운 이들, 염려하는 이들, 외로운 이들,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사옵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고통을 하시오니 우리 안에 감춰진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깨지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사랑의 손으로 연약한 이들을 일으켜주시고 그 사랑으로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들을 안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힘을 내어 주님께서 주신 시간을 알차고 귀하게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의 구원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필요한 이들에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며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경건하고 온전한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주님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하여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바로잡아 본래의 모습, 순전한 모습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희석이 아이가 성전 문을 열고 성소에서 더러운 것들을 제거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율법조항에 얽매여 누군가를 정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제자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와 감동이 예배당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숨겨진 우상을 쪼개어 부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삶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방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세가 점점 약해지며 교회의 사역들도 이제 정상궤도를 회복하는 중에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재직회와 공동체 모임들도 점점 활기를 더해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소망을 잃어버린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죽음의 기운이 만연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살아있는 교회력이 원합니다.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과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는 이들에게 살 길을 열고 참 생명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이 이제 두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차분하게 하나씩 잘 정리하게 하시고 우리 수험생들에게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되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훈련도 함께 받는 시간이오니 세상의 시험에만 합격하고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의 시험도 거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감각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에 확신을 심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며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깨달아진 말씀대로 오늘 하루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생명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과 거룩한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36절로 46절입니다. 신명기 28장 36절로 4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속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여버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매에 감남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선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오늘도 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중에 매일 오늘은 좀 새로운 말씀일까 또 새로운 국면으로 바뀔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어찌 보면 지겹도록 계속해서 저주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한꺼번에 다 읽어버릴 걸 했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일매일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었죠 모든 구체적인 삶의 윤례들 그리고 규례들을 다 명령들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너희가 이 법을 지킬 것이냐 또는 지키지 못할 것이냐에 따라서 너희들의 삶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부분인데 축복의 말씀은 길지 않았고 도리어 저주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있음을 이미 인지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이라 그럴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그런 위기가 있다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지금 읽고 있는데 월요일과 토요일을 이렇게 읽고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경고하셨던 말씀이 에스겔서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선포되고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참 우리의 운명이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도 좀 아쉽지만 그러나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내 말 듣지 않으면 내 말을 청정하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냥 한마디로 하지 아니하셨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예를 들어가시면서 마치 정말 우리에게 두려움을 일으키게 하시려는 듯 보이는 말씀을 계속해 가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사실은 느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인가 도리어 이 말씀은 우리가 거꾸로 봐야 되겠죠 너희가 저주를 받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러한 애타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너희가 이 길로 가면 너희는 이렇게 된다 절대로 이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주를 많이 퍼붓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따라가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거꾸로 해석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오랫동안 있기를 그리고 영원히 그곳에서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선택된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이러한 말씀 속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 속에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저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아라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그 뒤에 항상 따라 붙는다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이 항상 뒤에 따라 붙는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읽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하께서 너와 내가 세월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속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이 36절과 이어지는 3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전을 하고 전쟁에서 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는 또 흩어지는 이와 같은 또 알지 못하는 어떤 나라로 잡혀가게 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하께서 너와 내가 세월 내 임금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미 내다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임금 왕을 세우는 시기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셨지만 왕권 제도를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모세 시대 그리고 요수아 시대도 마찬가지고 사사 시대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기를 원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모든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왕을 원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국은 허용하시게 되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사울이 세워지고 그리고 다윗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왕권 제도를 원하지 않으셨고 더구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36절에 보면 너희가 앞으로 너희들이 세울 왕 너희들이 세울 왕 이것은 하나님의 사실 하나님의 어떤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말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임금을 세우지만 그 임금이 어떤 임금입니까 임금을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나라를 잘 다스려달라 우리 민족을 잘 다스려달라 외적에게 침입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 이 땅을 번영하게 해달라 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뽑는 임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임금은 또 다른 하나의 작은 의미에서의 신과 같은 의미죠 국민들에게는 민족들에게는 왕을 뽑을 때 왕이 세워질 때 그런 소원들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왕 우리를 잘 다스려달라고 우리 민족의 미래를 잘 이끌어달라고 스스로가 결정해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래야 우리를 이끌어갈 것 같고 우리가 번영할 것 같아서 세운 왕 그런데 그 왕이 어떻게 됩니까 그 왕조차도 자기가 알지 못하던 나라에 끌려가게 되는 이게 참으로 참혹한 일이죠 우리가 왕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원했는데 도리어 그 왕조차도 끌려가는 그와 같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임금을 너와 내 자정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어가신다 왕조차도 끌려가게 되는 그래서 결국 그곳에서 어떻게 되느냐 목속으로 만든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제는 왕도 아니고 왕을 섬겼다고 한다면 그 왕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냥 알지 못하던 목속으로 만든 그런 신들을 섬기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주이죠 37절에서는 이제 그들이 끌려간 다음에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왕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여기서 내가 놀란다 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는 원래는 공포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고 동시에 쓰레기라고 하는 쓰레기와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쓰레기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어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맞는 번역이 아닐까 조금 더 적절한 번역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된다 거친 존재 불필요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속담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마시아리라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이야기거리,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이야기거리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어느 나라에 잡혀갈지 모르지만 너희는 그 나라에서 쓰레기 같은 존재, 볼품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너희들은 그저 이야기거리의 대상이 될 뿐이다 그리고 비방거리, 쉔이나 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웃음거리가 된다,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놀림감이 될 것이다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고 그리고 이야기거리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비방거리,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참으로 비참한 운명에 처해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38절부터 42절까지는 약속의 땅에서 뿌린대로 거두지 못하는 얻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을 읽습니다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운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약속의 땅, 가난한 땅에 들어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신 귀한 땅입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종자를 뿌렸습니다 약속의 땅, 비욕한 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 그런 땅에 종자를 많이 뿌렸습니다 많은 종자를 뿌렸다 많은 종자를 뿌렸다는 말은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이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아야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땅도 좋고 그리고 내가 뿌린 양도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많이 거둘 것 같은데 예상이 되는 것은 많이 거두는 것이죠 그런데 메뚜기가 먹는다 결국은 내가 먹을 것을 다른 이들에게 그것도 곤충에게 뺏기는 그런 허망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역시 39절에서도 내가 포도온을 심고 가꿀지라도 포도온도 역시 마찬가지죠 비욕한 땅에다가 그렇게 포도나무를 심고 그렇게 약속의 땅에서 포도나무를 기르지만 결국 벌레가 먹어서 포도를 따지 못하게 된다 노력하는 만큼 거두지 못하는 현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또 다른 인간의 굴레이고 또 하나의 벌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의 목록으로 나타납니다 40절 말씀 읽습니다 내 모든 경내에 감남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38절과 39절은 어떤 공격에 의한 메뚜기나 또는 벌레들의 공격에 의해서 어떤 외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것이 일어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수확을 거두지 못하는 것이라면 40절 말씀은 그 스스로가 힘이 약해져서 어떤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심었고 그리고 열심히 가꾸었지만 그 나무 자체가 시들시들해져서 그 자체가 어떤 소산을 내지 못하는 소산을 내지 못하는 나무가 돼버렸다 그냥 과실은 열렸는데 결국 그 과실이 과실이 열리기만 했지 딸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저주의 목록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41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자녀를 낳아서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모두가 다 그런 꿈을 갖고 있을 텐데 함께 있는 그런 가족이 아니라 도리어 가족을 낳지만 자녀를 낳지만 자녀를 빼앗기게 되는 자녀와 헤어지게 되는 가족의 해체가 또 나타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내 모든 나무와 토지의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여기 나무와 토지의 소산은 역시 메뚜기가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하시는 주석가들은 38절과 42절이 수미상관으로 이렇게 묶여있다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메뚜기라는 단어가 신명기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 나오는데 여기 두 번 나오면서 이렇게 양쪽으로 감싸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메뚜기가 먹고 또 42절에서는 메뚜기가 먹는다 그래서 메뚜기가 먹는 그런 의미는 또 애굽의 어떤 상황 애굽에서의 저주의 상황도 또 인상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메뚜기가 먹는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애굽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저주의 그 상황으로 다시 몰고 가는 그런 또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43절 44절 읽습니다 너희 중에 오가는 이 방위는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우리가 이미 읽었던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아주 정말 흔쾌히 받고 싶었던 그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이 부분에서는 바뀌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이방인이 머리가 될 것이고 너희는 꼬리가 될 것이다 너희는 꾸임을 구워주지 못하는 존재가 될 것이고 그들이 너에게 구워주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참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방인이 높아지는 이방인은 강성해지고 이스라엘은 낮아지고 약해지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런 저주의 말씀들 이런 저주는 어떤 상태에서 일어나는가 45절 46절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여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할 때 이런 모든 저주가 너를 따를 것이다 너를 쫓아다닐 것이다 라디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는데 여기서 쫓아다닌다 계속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정도는 너를 쫓아서 계속 쫓아다닐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이른다 라는 말은 엄습한다 공격해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주가 너에게 계속해서 임할 것인데 이것이 너에게는 표징과 훈계가 된다 이것이 하나의 사인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교훈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이런 일들을 당한다고 생각이 들 때 너희는 즉시 돌이켜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있는 말씀입니다 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들을 받아야 될까 우리가 저주의 말씀 나올 때마다 참 받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축복의 말씀이 있고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지금 복과 저주가 있으니까 너희 선택해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물론 그렇게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그 축복들이 있었는데 그런 축복을 너희가 그냥 요대로만 하면 반드시 그냥 받고 마치 어떤 조건만 딱 되면 받을 수 있는 이런 의미일까요 그런 축복을 받으시고 만약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놓치면 너희는 저주로 그렇게 쓸려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 사실은 이런 의미는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의미 전체적인 어떤 하나의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도리어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신명기에 계속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물들적인 성공이나 군사적인 성공이나 너희가 잘 되는 것이 결코 너희들의 공이 아니다 너희들이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은 신명기에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8장 17절에도 나오고 9장 4절부터 6절에도 그렇고 계속 나오는 말씀이 너희가 잘한다고 너희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얻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축복의 조건이 있는데 그 축복을 너희가 그대로 하면 축복이 그대로 마치 어떤 약속에서 번호표 맞추면 그대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자체가 이미 축복은 이미 붙잡은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애국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끄집어내셔서 이제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이 모든 축복은 이미 다 이미 주신 겁니다 이미 그것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은 모하 평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 땅을 잘 지켜내려면 그 축복의 땅 이미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대로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앞서 말한 너희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는 것은 이미 가난한 땅에서 이미 주어져 있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의 그 땅에서 너희가 쫓겨나지만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쫓겨나지만 않으면 되는데 쫓겨날 수 있는 길이 생겨난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너희가 이미 완전한 것을 주셨잖아요 이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너희가 잘못하면 쫓겨날 수 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한 가지 조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숫자가 달라졌고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숫자가 아니라 많은 민족이 큰 민족이 됐는데 그들을 이제 가난한 땅에 넣어주시는데 그들이 자칫하면 이 땅에서 쫓겨날 수 있다 쫓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복을 만들어내는 내가 어떤 성공적으로 그것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땅에서 그 축복의 자리에서 내가 쫓겨나지 않는 법 그것을 누리는 법이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이 아니고 가난한 땅은 선물로 이미 주어지는 것이고 가난한 땅에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부터 내가 쫓겨나지 않는 법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깊이 생각하면서 이미 나에게 축복이 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